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성남시의회 의원에 대해서 이재명 지지자로 보이는 인물들이 문자를 보냈는데 지사님께 개개대가 끌려간다 하는 등의 협박성 문자를 보내서 이 문자를 받은 시의원이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소속의 이기인 시의원은 페이스북에 며칠 전부터 종종 욕설이 담긴 문자가 오원하는데 눈에 띄는 내용이 있어서 공유한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제가 어디론가 끌려간다면 그때 힘차게 외칠게요 라면서 유점 무죄 무죄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이 있으면 무죄고 점이 없으면 유제다. 이거 지금 특정 신체 부위에 점이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그 점이 있으니까 죄가 없다. 무죄라는 겁니다. 자 이 이기 의원은 본인이 공유한 문자 메시지에서 너네가 대장동 공사 치려는 거 100% 공유 안 되니까 깽판 친 건 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너네가 대장동 공사 치려는 거 100% 공유 안 되니까 깽판 친 건 안다. 기인아 지사님한테 깽이다가 끌려간다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깽이다고 하는 것은 뭐 견제한다 하는 것을 상스러운 표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인아 지사님한테 깽이다가 끌려간다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 끌려간다 하는 내용이 이기인 의원도 아주 심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에게 문제제기를 한 사람들 가운데 정신병원에 간 사람들이 들어있습니다. 자기 형도 그렇고 또 김사랑 씨도 대장동과 관련해서 재래시장 또는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 맨 처음에 문제제기했던 사람이 이재명의 형 이재선이라고 주장했고 김사랑 씨가 그랬습니다. 김사랑 씨도 재래시장 활성화하기 위한 자금을 들어왔다는데 이게 돈이 어디 갔나 하고 문제제기를 했으니까 그 끈과 관련해서 본인도 나중에 정신병원에 감검됐다가 겨우 빠져나왔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백주대낮에 멀쩡한 사회에서 정신병원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정신병원에 강조로 입원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재명의 지지자가 시의원에게 끌려간다 너도 객에다가 끌려간다 이렇게 협박성 문자를 보낸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한 70년대 60년대 이런 상황에서 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글들이 지금 안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는 또 인간이 되라 내가 이 지사 겐세이 상습범인 거 안다 잡범처럼 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잡범처럼 하지 마라 겐세이 견제 뭐 이런 걸 일본 말이 아닌가 싶은데 겐세이 상습범인 거 안다 잡범처럼 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기인 시의원은 이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면서 해시태그로 제가 왜 공사를 쳐요 천화기인이 아니라 천화동인이라고 달았습니다. 이기인 시의원의 글을 본 네티지원들은 댓글로 어떻게 저런 표현을 쓸 수가 있나 또 이렇게 말 그대로 최후의 발악이다 그래도 조심은 해야겠다 이렇게 이런 댓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기인 시의원은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성남시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인물로 현재 유승민 후보 캠프에서 대장동 TF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척 열성 지지자로 추정되는 이들의 과격한 은행은 지금만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가 문제가 됐는데 앞서서 이재명 지지자로 추정되는 또 다른 인물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캠프의 정무실장을 맡았던 윤영찬에게 협박 메일을 보냈다가 윤영찬의 고발로 구속됐습니다. 그러니까 윤영찬, 이낙연 캠프에 있다 보니까 이재명과 반대자는 입장에 있고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고 견제를 하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른바 협박성 문자를 보낸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이재명 지사님 당선을 위한 광주 1위들이라고 칭하면서 이재명 지사님 당선을 위한 광주 1위들이라고 칭하면서 윤영찬 의원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지사님께서 되실 거고 그러면 이재명 지사님께서 사석에서 수차례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과 그 주변 모두는 감옥에 보내실 것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문재인과 그 주변 인물들은 모두 감옥에 보내실 것이다. 또 윤 의원의 가족과 의원실 여성 직원들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누구누구 이렇게 언급하면서 범죄를 저지르겠다라고 협박한 바가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겠다. 이걸 보면 아주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 유유상종이라고 하더니 같은 생각, 같은 판단,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였습니다. 끼리끼리 논다 하는 말이 있듯이 이재명도 지지자들은 좋게 설명해서 사이다라고 하지만 아주 험악한 말들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 당사자가 본인인데 그와 관련해서 유동규가 지금 구속되고 나니까 그게 비반받을 일이 아니라 또 본인이 사과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받을 일이다. 이렇게 말을 뒤집어가지고 뒷뻑시우거나 또는 그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돼지의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이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돼지. 그러면서 국민의힘 게이트다. 그리고 토건 세력들의 반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아주 잘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 너무나도 이상한 사람인 것 같다. 정말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지자들은 이렇게 자기가 험악한 말을 써서 구속되면서까지도 이렇게 이재명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지지하고 이재명을 완전히 띄우기 위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언어폭력을 쓰고 있다. 언어폭력을 쓰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또 일부 지지자는 이재명 지사의 지사직 사태 필요성을 언급했던 이상민 민주당의 선관위원장을 향해서 휠체어 타고 지옥 가라. 휠체어 타고 지옥길 가라.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민 위원장은 지금 휠체를 타고 있는 장애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장애를 비하하는 그런 발언들을 적고 그렇게 보면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수준이나 비슷한 사람들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재명은 이 같은 지지자들을 향해서 저의 동지들 가치가 않다. 모욕, 비방, 욕설은 안 된다라고 적어봤습니다. 모욕, 비방, 욕설은 안 된다. 그런데 모욕, 비방 안 된다고 하는데 이재명은 오히려 반대편에 대해서 모욕, 비방, 욕설을 하는 것 아닌가. 큰 틀에서 보면 이재명이가 더 심한 비방, 욕설을 하는 것 아닌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대장동 게이트가 커져가고 있고 여기 이건으로 많은 부당한 이익을 본 부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구속되었고 그러면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이 사업을 결제하고 전체 본인이 말대로 설계했다고 하는데 본인이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과 대신에 칭천받아야 된다는 아주 계변을 드러놓고 있어서 상대방에 대해서 마구 험악한 소리로 공격을 하고 있는 이거 보면 도대체 대한민국의 상식이 어디 가버렸고 대한민국의 윤리도덕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다. 본인이 정과 사범에다가 불륜 스캔달에다가 거기다가 지금 대장동 게이트, 욕설,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런 비리, 의욕 등에 점철되어 있는 것 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지지자들도 마찬가지 형상이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는가? 대한민국의 어느 수준과 대한민국의 행동양식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 뻔해 보여서 사실상 두려워질 지경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